안녕하세요.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.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. 2005년 6월 학평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 그림과 같이 넓이가 얼마짜리인 18인 삼각형이 하나 있었대요. 그때 각 변 위에 저 LMN은 AL가 EBL이 성립하고요. BN과 CM은 같고 CN은 EAN을 만족을 한대. 그때 뭘 구하래요. 삼각형 LMN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나와 있죠. 자 그러면 개의 형태를 한번 볼래요. LMN이 어딘지를 봤더니요. 여기 내부에 있는 삼각형입니다. 근데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뭐야? ABC 큰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줬죠. 그럼 이런 생각을 해야 돼. 야 그럼 사다못해 지금 길이도 안 나와있고 각도도 안 나와있어. 그러니까 얘의 넓이는 한 번에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? 없을 것 같아요? 구할 수가 없겠죠. 안 그래? 아니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. 각도라든지 길이라든지 우리한테 넓이만 나와있다고. 그러니까 얘의 넓이는 단번에 구할 수가 없겠네. 그렇다는 소리는 전체의 넓이를 아니까 여기서 이 체크, 별표, 하트. 하트의 넓이를 빼서라도 LMN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죠.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문제를 한번 필요한 거를 다 찾아 놓을 건데요. 이 첫 번째 단계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. 잘 보셔야 돼. 넓이에 관한 힌트가 나왔는데요. 길이도 안 나왔고 각도도 안 나왔어요. 그 말은 뭐냐면 문자 잡고 풀라는 거야. 왜 문자 잡아야 돼요? 선생님. 길이에 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와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문자 잡고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요. 첫 번째 AL과 EBL이 있습니다. EBL. AL은요. BL의 몇 배래요? 두 배래요. 그러니까 이 BL의 길이를 X라고 잡으면 AL의 길이는 뭐가 될 거고요? EX가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BM이랑 CM은 같대요.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를 Y라고 잡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뭐가? Y가 될 거고 다시 한번 여기에 길이를 Z라고 잡으면 2AN이니까 2Z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. 여기까지 할 수 있겠어? 그냥 길이에 대한 관계식 맞춰준 것 뿐입니다. 자 그럼 우리한테 알려준 게 뭐야? 넓이에 관한 힌트가 하나 나와있죠.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. 잘 봐야 돼. 자 여기에 길이는 뭐가 될까요? 3X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. 자 그럼 여기에 길이도 또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? 3Z라고 잡을 수 있고요. 여기에 길이를 또 뭐라고 잡아요? 2Y라고 잡아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. 자 길이를 알고 어차피 각도는 몰라. 각 A, 각 B, 각 C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길이를 안다라고 하면은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. 넓이를 왜 구하는데? 넓이에 관한 힌트가 나와있으니까. 자 그래서 넓이 18을요. 여러가지 관점으로 한번 구해볼 거야. 첫 번째 A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. 그럼 어떻게 돼? 2분의 1 곱하기 양변 3X 곱하기 3Z 곱하기 사인 A가 되는 거 나타낼 수 있겠죠. 따라왔어요?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는요. 뭐가 등장하냐? 9고요. 36이고 9로 나누니까 4는 X, Z 사인 A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. 아 순서를 좀 바꿔서 쓸까? 계산한 거예요. 얘 36, 9로 나눈 거지. X, Z에 사인 A라는 녀석은요. 얼마가 나온다? 4가 나온다라고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. 자 두 번째 똑같이 넓이로 구하는 거죠. 18은 B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까? B를 기준으로 갈게요. 2분의 1 곱하기 이제 빨리빨리 쓰자. B 기준으로 양변은 3X랑 누구예요? 2Y였고요. 곱하기 사인 B가 되겠네요. 자 그럼 3, 2, 6이니까 여기 하면 3이 될 거고요. 여기서 깔끔하게 나오는 식은 XY에 사인 B라는 녀석은 6이다라는 거 만들 수 있겠죠? 세 번째. 자 세 번째 똑같이 18은 이번에는 각도 C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? C를 기준으로 가니까 2분의 1 곱하기 2Y 곱하기 3Z 곱하기 사인 C라는 식이 나올 거고 2랑 2 지어지고 3, 18 하니까 6이 나오겠죠? 그래서 Y, Z, 사인 C는 6이다라는 것까지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. 자 이거 하나 찾아놨고요. 이거 하나 찾아놨고요. 이거 하나 찾아놨습니다. 자 이제 문제는 끝났어요. 아까 L, M, N에 여기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라고 했어? 18에서 체크, 별표, 하트의 넓이를 빼서 구할 거라고 했잖아요. 자 그러면 이 체크의 넓이를 못 구할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. 체크의 넓이를 구하려면 각 A를 기준으로 해서 2X, Z에다가 사인 A값을 구하면 되잖아. 다시 X, Z, 사인 A가 한 식에 있는 그 결과를 알면 되거든. X, Z, 사인 A가 한 식에 있는 그 결과값을 알고 있잖아요. 그럼 여기서 또 얘는 뭐야? X, Y, 사인 B니까 이게 별표랑 관련이 있겠죠. 별표라는 게 아니라 얘는 별표랑 관련이 돼 있을 거고 넓이 구하는 과정이에요. 얘는 하트니까 얘랑 뭐가? 하트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야. 문제 끝났습니다. 자 두 번째 단계로 문제 마무리 한번 해보자고요.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L, M, N의 넓이를요. 그냥 S라고 한번 잡아볼게요. 그 S를 구하기 위해서는요. 18에서요. 체크의 넓이, 별표의 넓이, 하트의 넓이를 뺄 거라고. 그럼 체크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Z에 사인 A를 한번 빼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냥 바로 밑에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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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게 자 2분의 1 곱하기 별표니까 X, Y 곱하기 사인 B를 또 빼야 될 거고 마이너스의 2분의 1 곱하기 누구야? Y랑 2Z구나. Y 곱하기 2Z 곱하기 사인 C의 값을 빼주시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. 자 2, 2 지어지고요. X, Z 사인 A 값 알아요? 몰라요? 알고 있습니다. 얼만 거? 4인 거. 자 2분의 1 앞에 있으니까 놔두시고 X, Y 사인 B죠. 아까 구해놨어요. 얼만 거? 6인 거요. 그럼 6이랑 2 하니까 얘가 6이잖아. 약분 되니까 얼마? 3인 거 알 수 있을 거고요. 자 그 다음에 2랑 2 또 지어지네요. Y, Z 사인 C죠. Y, Z 사인 C 얼마? 얘? 6인 거 찾아놨죠.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18에서요. 4를 빼시고요. 3을 빼시고요. 6을 빼주시면 되겠네요. 넓이 얼마 나와요? 5가 나오는 거 찾아줄 수가 있겠죠. 사실상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? 선생님. 이유는 별거 없어요. 아무것도 안 알려줬으니까. 어떠한 길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아무것도 안 알려줬잖아요. 우리한테. 아무것도 안 알려줬으니까 문자 잡고 진행할 수밖에 없고. 그렇다고 해서 얘에 관해서 뭐가 나와있냐고. 모른다고.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.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자 잡고 가는 겁니다. X, Y, Z 문자 잡고 사인 A, 사인 B, 사인 C 기준 잡고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렸죠. 그래서 모르면 얘를 한 번에 구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큰 거에서 3개의 넓이를 빼서 구해도 상관없다.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단계. 왜 했냐. 두 번째 단계에서 그 이유가 등장을 하게 되죠. 정답은 얼마? 5가 정답이 되겠네요. 감사합니다.